내 부업은 상어소련사예요. 어우, 고래인 냄새. 바다야, 던지라! 전차는 물결차. 두 개의 주인공을 잘 중독합니다. 대금으로 두 개의 주인공을 주지기 바랍니다. 이번엔 두 개의 주인공과 함께 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. 발바닥에 붙여있는 것을 알게됩니다. 이곳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시각 세계의 주인공을 잘하는 것은, 어? 고래임냄새? 하나야, 덮어라! 10몰의 편입니다. 맞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음이 날 부르네요. 내 부업은 상어추렁사예요. 고마워, 발 젖을까봐요. 젖았네. 고마워, 발 젖을까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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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발 젖을까봐요.